안녕하세요 월스트리파인더 김석환입니다. 벌써 114번째 월스트리파이고요. 이제 10월 중순도 넘어가고 있고 이제 본격적인 워닝 시즌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빅테크들의 실적도 돌아온 주부터 본격화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바로 다음주 일정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다음주도 바쁩니다. 정말 바쁜데요. 일단은 브릭스 정상회담이 러시아 카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틀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고요. 이곳에 오티에도 내용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브릭스가 계속해서 커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제가 좀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 연준 베이지북이 나옵니다. 이제 2주 후에 11월 FMC 회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대선 이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지북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본 총선이 있을 예정이라고 보면 되겠고 한 달 전에 새로운 총리가 선출이 됐고 그리고 이제 중위원을 해산을 하고 다시금 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총선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역시 테슬라의 실적이 23일에 장마감 이후에 나올 예정이다. 라는 것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 지표들은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온다는 것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지금 보면 최근 증시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당시 6월 말에 1차 바이든과 그리고 트럼프 간의 TV토론이 있은 이후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꽤 높아지는 이런 모습도 있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발발이 됐었다고 보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10월에 들어와 있는 시점에서 보면 다시금 트럼프 트레이드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러셀 이천의 중소용주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헬스케어나 에너지, 산업재 뿐만이 아니라 금융 쪽도 나이스한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고 또 하나 비트코인 쪽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올해 대선도 11월 5일 날 열리니까요. 이제 한 2주 남짓밖에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시장에는 여러 지지율 조사라든지 또는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 또는 그런 베팅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한 3개의 사이트라든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프리딕트이시라고 하는 곳에서 보면 실제 8월부터 10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보면 계속해서 헬스가 트럼프 대비 우세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9월 10일 날 있었던 TV 토론 이후에도 보면 헬스의 지지율이 더 높게, 당선 가능성이 더 높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들어서 이게 13주 만에 처음으로 역전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폴리마켓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이렇게 올라가고 헬스는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한 곳, 칼시라고 하는 것도 보면 현재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57%나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 전체적으로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게 지난주 월스파에서 한번 다시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경합주라고 불리는 이 7개 주에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 이 경합주 7개 정도 중에서 한 4, 5개 정도는 트럼프가 더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 결과들을 반영한 게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국 단위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헬스가 트럼프 대비 우세하다라고 나오고 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득표수에 따라서 결정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선거인단을 또는 대의원수를 어느 주에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키를 이 경합주들이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도 나와서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경합주가 어디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펜실베니아였다라고 얘기했고 미시건과 조지아 역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세 군데 대부분 다 지금 일단은 트럼프 후보가 좀 더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시에도 보면 상당히 낙관적인 편향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전미 개인투자협회에서 나오고 있는 향후 6개월 동안 증시가 강할 것 같습니까? 또는 약할 것 같습니까? 라고는 이 서베이를 하게 되는데요. 주간 단위로 하는 이 서베이 이 두 개의 지표를 제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강세 편향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4월에 약간 한 주 정도 이게 마이너스로 갔던 적이 있긴 하지만 작년 11월 이후에 이 시점만 제외하면 작년 11월 이후에 계속해서 강한 플러스권의 스프레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계속해서 증시의 랠리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동안, 향후 6개월 동안 증시가 약세일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전망 자체, 응답한 사람들 자체도 어떻게 보면 202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만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뭐냐면 이건 예전에 종종 보여드렸던 그래프이기도 한데 지금 증시가 상당히 좋다. 지금 어제까지 기준으로 보면 S&P500 지수가 올해 들어서 46번의 신고가 랠리를 펼쳤고요. 다오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 기록을 또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랬을 때 증시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좋다. 그래서 전년 대비로 보더라도 증가율 또는 상승률 자체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금융시장은 현재 시점에서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경기를 반영하고 있는, 실물 경기를 반영하고 있는 경기 선행지수의 움직임은 어떠냐라고 하면 여전히 아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게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23년 2월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가 23년 10월, 그러니까 9월까지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대략 한 19개월 정도 확 벌어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고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이게 약간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 격차 자체가 상당히 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이렇게 다이버전스, 즉 항상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였던 지표들이 이격화, 그러니까 디커플링 되는 구간들이 좀 나타나게 되면 종르에는 다시금 커플링 되는 구간으로 접어들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던 부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무 경기가 앞으로 더 좋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시장에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는 물가 안정이라든지 또는 고용시장의 안정적인 흐름 이게 이제 이중의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이 이중의무 또는 이중의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물가부터 얘기를 해보면 일단 물가 같은 경우가 실제 9월 물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긴 했지만 약간 좀 스티키한 모습들이 좀 보였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음식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실제 물가에서 상승 기여하는 폭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팬데믹 이후에 저희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시차를 두고 물가에도 우호적인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한번 보시면 이게 보통 이제 CPI가 M2와 간의 상관경기가 대략 한 12개월 정도 레깅이 발생한다. 시차가 발생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의 통화 증가율 자체가 5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5개월이니까 지난 4월, 5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한 1년 후인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물가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내려오던 것도 어떻게 보면 하방이 좀 더 높게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품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 최근에 에너지 가격에 대한 우려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여기에는 중동이라고 하는 지정학적 입시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따라서 약간 물가의 경로 자체가 조금은 울퉁불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내려오고 있지 않죠. 내려오는 폭 자체가 상당히 경미한 모습도 좀 보이고 있다. 다른 물가와 관련해서 보면 서비스 물가가 상당히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는 물가의 하방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고 다른 변수에서 혹시 물가가 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지난 9월에 보였던 빅컷처럼의 움직임을 앞으로 계속해서 보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최근 한 2, 3주 동안 시장이 형성된 컨셉션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용과 관련한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10월 초에 나왔던 9월 고용과 관련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노동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환경과 관련한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불안정한 모습들이 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볼 수 있는 게 중소기업들의 소기업 낙관지수상에서 있는 세부 데이터들을 제가 뜯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가 특히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가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기업들이 결국에는 기업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조달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조달금리가 얼마큼 되느냐 물론 기업들이 낮으면 훨씬 더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할 수 있고 좀 더 고용을 확대할 수 있고 그럴 텐데 지금 보시다시피 실제 금리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 대선이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경제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히 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어떻게 되냐면 고용도 어떻게 보면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더 늘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줄인다라기보다는 더 늘릴 여지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투자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컨퍼런스 보더라든지 또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에 내에서도 보면 향후 재정 상황이라든지 또는 현재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가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물가와 관련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빼어본 게 뭐냐면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이 기대인 플레이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꽤 스티키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연준의 베이지북에 어떻게 담기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실제 지난 9월 FMC 직전에 나온 베이지북에서는 미국을 12개 권역으로 나눠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12개 권역의 지방, 지역, 연방준비은행에서 12개 중에 9개 지역에서 경기가 슬로우다운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수치가 좀 어떻게 바뀌는지도 제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브렉스 서미스 정상회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원래 브렉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리고 중국, 남아공 이렇게 들어가는 국가들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우디도 지금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하고요. 이란도 들어가고 싶어하고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국가들도 들어가고 싶어하고 동남아,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열리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브렉스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대략 지금 30개국 이상의 정상들이 모일 예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브렉스 같은 경우가 새로운 멤버들 또는 들어오고 싶어하는 멤버들 다 포함했을 때 전 세계 GDP의 29%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고 인구는 절반입니다. 인구는 절반.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러시아가 들어가 있고 인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원유 생산량을 보면 43%나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상품 수출 25%.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G7이라든지 이걸 브렉스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정치 지형이나 또는 세계 무역이나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보면 권역화되고 지역화되고 블록화되는 이런 양상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번 미국 대선에서의 중요한 이슈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브렉스 정상회의회담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담길지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대로 지속이 될까 에 대한 부분일 것 같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다시금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타나고 있다. 그랬을 때 트럼프 트레이드를 수혜가 예상이 되는 부부냐 자산군들은 어디냐 라고 봤을 때는 바로 여기에 있는 자산군들이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연주대 베이지북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2023년 초반 이후부터 금융과 실물 간의 이격 또는 격차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중간에 축소되는 과정이 있긴 했었지만 금융시장만 금융시장의 상승분 만큼 실물 경기가 빠르게 다가오지 따라오고 있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또 하나는 고용시장이라든지 물가 즉 연준의 이중임무 또는 이중의무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의 이런 안정성들을 좀 위협하는 요인들이 약간은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표면와되는지의 여부도 제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또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한 20에서 30% 정도에 해당하는 S&P500 기준으로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까지 하니까요. 역시 실적에 대한 민감도도 꽤 높은 증시 움직임이 예상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한 주 있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